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치증권과 삼프로tv과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삼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는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현재 채팅창 실시간 댓글로 애플 뉴스 좀 많이 다뤄달라는 분들이 좀 계셔서요. 그 얘기 포함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래의 스테우의 박광남 선임연구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더욱더 차분해 보이시는군요. 헤어스타일이 매우 모범생 같으십니다. 머리가 좀 길어져서 무겁습니다. 지금 머리가. 자 우리 박광남 선임연구원님 애플의 중대발표라는 게 뭡니까? 사실 누구도 알 수 없는 중대발표였는데 힌트가 나왔던 거는 신제품이 아니다. 신제품이 아닌 다른 거로 중대발표하겠다고 하니까 애플이 지금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있는 제품들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고 그게 국내 시장도 그렇고 중국 쪽도 그렇고 좀 그러면 드디어 애플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나라는 이슈가 있었던 것 같은데 방금 전에 저도 사실 정확하게 내용이 파악된 건 아니지만 뉴스 속고나 이런 것들 보면 그런 제품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라 인종차별과 관련된 이니셔티브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기업의 주가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영향이 없는 내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보도 내용을 좀 보셨으면 이미 결론적인 해석일 수도 있겠지만 사전 녹화가 되어 있던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사전 녹화 되어 있는데 애플카를 하겠다고 하는 발표를 애플이 과연 자기네가 발표하는 예를 들면 휴대폰이나 신제품 발표할 때 그런 컨퍼런스 같은 거 열고 할 텐데 그런 게 아닌 형태로 한다는 게 조금은 의아하기는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있었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지금 그런 이슈가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국내 시장이 어떻게 반영이 될지 저도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아니다라는 것도 아니고 기다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국내 투자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좀 해프닝성 정도로 너무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뉴스를 좀 살펴보니까 핵심 내용은 이건 것 같습니다. 애플이 인종차별에 맞서서 주요 인종차별 방지 이니셔티브를 운영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팀쿡 최고 경영자가 했고요. 프로펠센터를 세워서 소수 인종에게 교육, 인턴십, 멘토링 등을 제공할 건데 약 1억 달러 규모의 아마 기금을 쓰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꽤 많은 금액을 아마 인종차별 철폐하는 데 사용을 한다는 건데 이게 이제 기업이 이런 발표를 하는 것이 어떤 또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한번 살펴봐야 되겠네요. 이게 과연 어떤 의미에서 중대 발표인지 이건 한번 좀 저희가 시장 상황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글로벌 마켓 브리핑 원래대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 시장부터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금일 중국 시장도 지금 현재 미국 선물이나 유럽 시장의 움직임이랑 크게 다르진 않았는데 아는 것 같은데 차익실현 움직임이 좀 나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상해 종합지수 기준으로 마이너스 0.27%, 심천 성분이 마이너스 0.61%, 항생지수도 마이너스 0.15로 오늘은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을 했다. 아무래도 2차전지 대장주였던 CATL이 한 4%대 약세를 보였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증권주가 최근에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중국의 중심증권, 중심권투증권들도 한 3% 이상 하락폭을 보이면서 전일 급등했던 증권주 2차전지 섹터에서 차익실현 압박이 확대된 영향이 아무래도 주가를 좀 누른 영향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아직까지 움직임은 전일에 급등이 있었고요. 지수 2%대로 상승이 있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자연스러운 차익실현 매물이 출해됐다 정도로 크게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MSCI 지수 편출 등으로 최근 내 약세를 보였던 중국의 중철, 중국 핵전, 중국 화학 등 중국의 국유기업 위주로는 오히려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 그러니까 그냥 순환매일 수 있습니다. 과도하게 비싸진 용목들의 일부 차익실현 매물 나오고 저렴한 걸로 순환매가 도는 모습이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유동성 환경, 증시 유동성 환경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8거래일 연속 거래대금이 1조 위안을 좀 넘어서면서 양호한 모습들이 나타났고 외국인들의 순매수도 6거래일 연속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은 분명히 중국 시장의 수급적인 시장은 양호하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연초 홍콩 증시양 남아 자금의 유입세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본토에서 홍콩으로 가는? 네, 맞습니다. 오늘도 119억 홍콩 달러가 유입이 되었는데 최근 시장에서 불거지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영향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저평가 받고 시크리컬 비중이 높은 홍콩 시장에 대한 관심도를 계속적으로 부각시키는 현상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홍콩 시장을 띄우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말씀이냐면 홍콩 증시가 시크리컬 업종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사실 그런 요인으로 2020년에 YTD 수익률이 마이너스 3% 정도로 코로나 갭을 다 회복을 못했었거든요. 영국 증시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아직도 낮습니다. 그 이유는 산업 구조가 구산업 위주로 되어 있고 그쪽에서 회복이 나오지 못한, 성장이 나오지 못하니까 그런 우려가 녹아들었던 건데 반대로 상황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글로벌 각국이 재정 정책을 쓰면서 성장을 만들어내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율이 올라오고 그런 과정에서는 경기 민감주 위주로 세팅이 되어 있는 홍콩 증시가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도 싸니까 매력적인 거 아니야? 라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거기에 최근에 수급 사항까지도 받쳐주다 보니까 이런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이 전일에 중국의 주요 유동성 지표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사회용자 총액 발표됐고요. M2 증가율 등 유동성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사회용자 총액이 부채 총액 같은 건가요? 일종의, 맞습니다. 대출, 은행 대출, 정부 채권 발행, 주식 발행 등등이 다 들어가는 건데 이게 전년 대비에서는 플러스 성장을 했고 시장 전망체도 크게 벗어나는 수준은 아닌데 전월 대비 성장률이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났고 전월 대비에서? 네, 전월 대비. 그 모습들이 사실은 중국 정부가 7월 정도 그 이전부터 긴축 아닌 긴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적재적소했을 거고 넘치게 만들지 않겠다. 대수만간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던 바라. 거기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왔고 그것도 시장이 조금은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향후 유동성에 대한 기대치는 낮아지면 낮아졌지 높아지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요즘 글로벌 증시 상승세랑 더불어서 중국 굉장히 많이 뜨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중국 관련해서 또 다른 이야기들 좀 있습니까? 제가 중국 증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런 유동성 지표보다도 오히려 최근에 중국 증시의 상승세가 좀 뜨거운 편이거든요. 뜨거운 편인데 이럴 때 오히려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다른 것보다는 중국 정부의 멘트입니다. 코멘트를 좀 더 보셔야 되는데 지난 7월, 2020년 7월을 좀 복귀해 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20년 7월. 20년 7월에 중국 증시가 단기적으로 굉장히 슈팅을 좀 보였었고 그러자마자 사실 슈팅을 보이기 직전에는 중국 정부가 증시 투자 활성화를 해야 된다. 증시에 좀 긍정적인 언급들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런 게 복합적으로 나오면서 증시가 세게 올랐는데 세게 오르자마자 바로 이제 증시 좀 과열 징후 같은 거 아니야? 라는 좀 공격적인 내용들. 그다음에 해당 특정 종목들을 좀 규주 모태주 같은 경우에도 비리에 연관이 돼 있니?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증시를 좀 과열 국면을 누르려고 하는 역할이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최근에 상승이 있다 보니까 중국 정부가 또 이런 비슷한 스탠스가 나오지 않을까? 라는 그 부분을 오히려 주의하게 봐야 되는 거지 절대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그냥 부담이 된다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다. 그런데 그 관련된 내용은 중국 증시를 지금 주도하는 자금이 이제 공모펀드, 우리랑은 다르게 공모펀드가 좀 주도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공모펀드 설정이 1월 내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수급적인 움직임 자체가 나쁘진 않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중국 정부가 분명히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요인보다는 중국에 관해서는 정부의 입을 보자.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부 얘기를 좀 잘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바이두를 많이 샀습니까? 네. 이제 이 시장 특징주로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아시겠지만 캐스유드라고 지금 최근에 미국이 또 어떻게 보면 인덱스 투자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한 액티브 펀드, 액티브 ETF로서 성과가 굉장히 잘난 분이시잖아요. 네. 이분이 이제 기술 트렌드에 따라서 미래를 주도할 테크 기업에 주로 투자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2020년 빅 아이디어 리포트를 통해 11대 투자 아이디어 중에서 자율주행을 편입을 하셨었고 12월 10일 최초로 바이두를 한 17만 주 정도 사셨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도 계속적으로 매입을 하면서 1월 11일 기준으로 270만 주까지 매입 확대를 하셨다고 합니다. 바이두를 270만 주를 샀어요? 네. 그렇다고 하고 이제 그 이슈, 최근에 바이두 주가가 사실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애플카도 애플카와 OEM 업체들 혹은 현대차도 나왔었고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업체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자율주행 플러스 전기차 시장에 들어올 거라는 얘기가 있듯이 중국 시장 내에서는 바이두가 현지의 파트너들과 이런 자율주행 차를 만들겠다라는 언급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도 수급이 더 붙었던 영향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바이두가 근데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들이 많이 좀 앞서 있는 상황이? 일단은 인공지능 관련된 기술이 좀 앞서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칩 관련된 기술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자동체를 만드는 회사와 협업을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시장 내에서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 대장주로서는 바이두가 지금 손꼽히는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자율주행 대장주가 바이두군요? 네. 그렇게 보셔도 크게 무방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흥미로운 기업들이 좀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또 길리홀딩스하고 폭스콘이 합자회사를 만들어서 이제 자동차 OEM 사업을 진행할 거라는 소식에 폭스콘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현대차와 동일하게 아마 애플카 아닌가라는 좀 비슷한 이슈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폭스콘이 폰에 이어서 이제 차까지? 네. 이제 폭스콘 자체는 원래 이제 전기차를 만들려고 한다. 그 다음에 그거를 뭐 애플과 협업을 하려고 한다라는 뉴스 보도들은 좀 있었는데 그 조인벤처를 이제 길리랑 한다라는 보도가 이제 오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공장을 갖고 있는 회사와 한다고 하면 조금 더 이제 구체화된 거 아닌가라는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또 관련주들이 또 많이 올랐군요. 최근에 이제 이 애플카 관련된 이슈는 참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이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팀쿡 중대 발표에 아마 자동차 기대하신 분들도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건 전혀 아니었고 지금 좀 늦게 들어오신 분들도 계속 또 물어보셔서 인종차별 철폐에 관련돼서 한 1억 달러 정도를 쓴다. 뭐 이런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유럽 시왕 현재 주가 기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독일 닥스 지수가 마이너스 0.26 그 다음에 유로스톡스 50 지수가 마이너스 0.23 대체적으로 약부하건 유지를 좀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최근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고 중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차익실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유럽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악재라고 불릴 수 있는 건 또 독일의 메리켈 총리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좀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 독일에도? 네. 이 봉쇄 연장 조치 봉쇄 조치를 연장하겠다는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8에서 10주간 강력한 방역 조치의 필요성을 언급을 했는데 원래 독일이 이번 달 말까지가 사실은 봉쇄 조치 기간이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8에서 10주가 늘어나면 대략 한 4월까지 봉쇄 조치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럼 사실 저희가 유로존에 대해서 4.4분기 2020년 4.4분기의 역성장 우려가 있고 1분기부터는 개선할 거라고 봤는데 이제 독일이 여기서 또 락다운이 되면 1분기도 사실은 좀 많이 날려먹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경기 회복 속도에는 분명히 둔화가 오는 거고 그런 우려들이 좀 노이즈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블룸버그 백신 트래커를 보시면 현재 EU에서 총 백신을 접종받은 인원이 한 32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독일은 한 68만 명 정도. 11일 기준인가 그런데 이게 전체 인구의 한 0.8% 수준이긴 합니다. 물론 이제 12월 말부터 접종이 시작됐기 때문에 아직 보기에는 이거를 이제 너무 느리다 빠르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데이터가 충분히 모이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이제는 코로나의 확산세보다는 백신 접종 건수를 보는 게 조금은 더 유익하다는 생각은 좀 있고요. 금일 유로존에 11월 산업생산 데이터가 발표가 됐는데 시장 전망치는 아무래도 코로나 여파가 있었으니까 한 마이너스 3.2% 정도로 좀 안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온 거는 마이너스 한 0.6%로 발표가 되면서 생각보다 코로나 확산에도 불구하고 지표는 영호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갑자기 여기서 일본 얘기를 또 꺼내서 좀 황당하실 수도 있는데 일본이요? 네. 일본이 오늘 12월 공작기계 수주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전월 대비 한 8.7% 정도로 발표가 됐는데 전년 대비. 그런데 전월에 이어서 굉장히 양호한 수치가 나왔거든요. 양호한 수치가 나왔는데 이제 공작기계 수주를 말씀을 드리는 건 일본과 독일의 아무래도 산업구조와 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이제 공작기계 수주 증가율 사이클이 대략 한 3년을 사이클로 보시면 되거든요. 상승과 하락의 사이클이 합산이 되네요. 그럼 대략 이제 16에서 17개월 정도를 이제 하락합니다. 일반적으로 전년 대비 상승률이. 사이클이 끝나고 나면. 그리고 나서 상승 사이클은 한 22개월 정도가 유지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이제 2018년부터 시작된 미중 갈등 때문에 2018년 이제 10월 이후부터 갑자기 이제 투자 환경이 좋지 못했고 2019년 여전히 이제 미중 무역 갈등이 있었고 2020년에 원래는 개선이 됐었어야 되는데 이때 코로나죠. 그것 때문에 이제 이런 발주 투자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급속도로 쪼그라들면서 원래 사이클 대비해서 굉장히 이제 늘어난 겁니다. 하락 사이클이 25개월가량 이제 이어졌거든요. 감소 사이클이. 그런데 지금 두 달 연속 개선의 움직임이 나타났다는 부분은 사실은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11월 달 말씀드리면서 12월에도 연속성이 나타나면 그래도 우리의 신뢰도가 조금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그 신뢰도는 조금은 더 올라갔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이 데이터들을 조금 찾아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 그 2015년과 이래 이 장비 발주 사이클이 이제 금액 대비로 이제 피크를 찍었던 게 2015년에 이제 스마트폰 사이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2018년도 이제 사이클이 같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때 금액 대비로는 아직도 50에서 한 70% 정도 수준이에요. 많이 낮아졌군요. 아직. 이제 20몇 개월 동안 발주가 없었으면 하여튼 이제 금액으로도 이제 호환기 2015년에 2018년에 이제 버금가는 수준으로 좀 나와줘야 정말 회복됐구나라는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아직은 금액 대비로는 좀 거기에 못 미쳤다는 건 이 효과가 기저효과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 사이클이라는 게 이 공작기계 사이클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뭐 그럴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당장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면 최신 기계들 같은 거 새로 이제 만들으려면 그에 맞는 장비들을 이제 만들어야 될 테니까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코로나가 됐든 아니면 미중 갈등이든 이런 산업의 영향이 아닌 정치적인 혹은 뭐 보건적인 뭐 이런 아주 엉뚱한 태클들이 들어올 때는 그 3년이라는 사이클이 혹시 무의미해지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게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반등이 나오는 게 더 늦어진다고 해도 크게 이상하지 않았었는데 왜냐하면 지금도 아직까지도 코로나의 영향권에 있고 기업들이 투자에 대해서 적극적인 결론을 내리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이런 공급발 좀 뭐라고요? 쇼티지라고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일어나는 게 사실은 그냥 단순히 코로나 때문에 이제 공급망이 아직 정상화되지 못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반대로 보면 지금 이렇게 길게 이어진 장비 사이클이 장비 발주 사이클이 지연되면서 실제 이제 수요 대비해서 혹은 잠재 수요 대비해서 공급망이 충분히 충족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단기간에는 인플레이션율이 좀 빠르게 올라올 수도 있다는 우려로 해석이 될 수도 있겠죠. 다만 아직 초기 사이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여쭤보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과자 같으면 100만 개 만들다가 수요가 많다 그러면 150만 개, 200만 개 만들어. 초코파이 찍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공작기계나 이런 거는 저 어디입니까 EUV 걔네들도 그렇습니다만 맞먹는다고 막 예를 들면 이번 달에 100개 만들던 거를 다음 달에 200개만도 이렇게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겠군요. 그래서 제가 인플레이션 관련된 우려를 말씀을 드렸고 알겠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된 상황이면 아마 독일도 비슷한 상황으로 갈 것 같다는 의미로 오늘 좀 짚어주셨고요. 그러면 미국 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도 지금 일단 나스닥 100 선물 기준으로 한 마이너스 0.35 정도 S&P 500이 500 선물이 마이너스 0.29 더우존수도 한 마이너스 0.18 정도로 보이면서 약세를 보이고 좀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사실 최근에 이 시장의 조정에 빌미로서 작용했던 채권 금리가 오늘 한 1%대 조금 소폭 하락하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선물도 혼조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 아까 방금 전에 유럽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코로나 확산세가 이제 불거지면서 유럽이 경제 봉쇄가 연장될 수 있다는 우려들은 미국에도 썩 좋은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투심에 일부 악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사실은 미국도 아시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누적 사망자가 전일자 기준으로 한 4,200명 돌파하면서 최대치를 또 기록을 했습니다. 저희가 요즘에 코로나 안 보시잖아요. 일단 이제 뭐 백신 나오고 맞고 있는데 무슨 코로나야. 저도 이제 물론 좀 비슷하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경제 회복 속도를 늦출 수 있게 만들어주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제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의 백신 접종 현황을 살펴보면 한 994만 명 정도가 이미 백신을 맞았습니다. 아 그래요? 상당히 좀 많은 수치같이 느껴질 수 있는데 인구 대비 한 3% 정도 되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제 최근 백신의 접종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고 하니까 뭐 아직 좀 더 지켜보면 좀 더 유의미한 수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아직도 일일 확진자가 20, 20만 후반대에서 30만 가까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게 미국이 백신을 언제부터 맞았는지를 저희가 역산을 해볼 필요는 좀 있거든요. 언제부터였죠? 12월 초? 14일 정도 안가부터 맞았습니다. 12월 14일? 그럼 대략 한 달 정도 맞았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네요. 그런데 한 달 동안 인구의 한 3% 정도 맞은 거예요. 이거보다 속도는 빨라지긴 하겠죠. 그런데 이제 단순히 산술 평균으로 계산을 해버리면 이제 인구가 이제 미국 인구가 3억 정도, 3억이 좀 넘어가죠. 그런데 인구의 60%가 집단 면역을 이루기 위해서 백신을 맞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대략 한 1.8억 명 정도 되거든요. 제가 단순 계산을 해봤는데 이러면 지금 속도로는 18개월 정도 걸립니다. 18개월이요? 네. 18개월이 걸립니다. 지금 속도라면. 더 빨라져도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어? 생각도 오래 걸리네? 굉장히 오래 걸리네요. 라는 생각이 분명히 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여기서 60% 집단 면역 말고 고위험군 대략 한 20% 정도 추산을 하고 그만 대략 한 6천만 명 정도 수준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지금의 현재 속도면 6개월 정도 필요합니다. 6개월이요? 그러니까 집단 면역까지 갈 길은 아직도 멉니다. 먼 상황인 거고. 다만 이제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는 케이스는 추가적으로도 백신들이 허가가 떨어질 거고 그러면 이제 맞는 속도는 더 빨라질 거고. 빨라지긴 하겠죠. 그리고 최근에 미국이 백신 접종이 늦었다고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원래 백신이 지금 대부분 2차 접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두 번씩 맞아야죠. 그래서 2차 접종분을 좀 안 쓰고 모아놨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2차 접종을 정확한 시점에 맞춰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 감론 을방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그거보다는 먼저 다수의 사람들을 맞추는 게 맞고 생산을 빨리 더 늘려서 2차 접종을 하는 게 맞다라는 것 때문에 미국 보건부에서도 일단 2차 접종분을 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뭐 이게 어쨌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빨라지는 건 맞으나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생각보다는 경제 정상화의 속도가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는 좀 있다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 급한 분들 예를 들면 의료인들이라든지 고령자라든지 급한 분들 먼저 우선순위 맞고 나면 심리는 꽤 개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하고요. 사실 그래서 제가 근데 왜 지금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백신을 맞기 시작하고 위험군이 맞기 시작하면 아마 시장에서는 더 이상 코로나로 인해서 노이즈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다시 꺼내냐면 최근에 시장에서 시장금리가 올라가면서 나오는 이야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리 상승.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증시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증시에 상승만 바라보고 계세요. 주로.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러면 연준도 그러면 증시만 바라보고 있느냐. 라고 볼 때 연준은 증시보다는 오히려 실물 경제를 바라보고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겠죠. 그러면 실물 경제 회복 경로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에서 단순히 금융시장 좀 때려잡겠다고 그런 공격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 있을까? 테이퍼링에 대한 조기 언급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시장이 언제나 시장이 좀 빨리 가는데 이것도 역시 좀 빠르게 갔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아시겠지만 모든 분들도 다 인정하시겠지만 실물과 증시의 괴리는 사실 상당히 벌어져 있는 건 맞습니다. 지금 현재. 맞기 때문에 언제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는 부분은 충분히 인지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 조정의 빌미가 이런 텐트럼, 텐트럼이 아니라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로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면 저는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수 대응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판단이 너무 빨랐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히려 지금의 상황에서는 좀 그렇고요. 그런데 시간이 좀 더 지나서 뭔가 물가도 더 올라가고 기저, 지금 시장 금리가 대략 1.12 정도 수준이 나오는데 만약에 2분기의 기저효과나 이런 것들을 일시적으로 1.3 이렇게 올라가면 분명히 그때는 좀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만 지금 레벨에서는 좀 과도한 우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 말씀을 그러니까 테이퍼링 얘기가 좀 나와서 증시가 만약에 빠지는 상황이 되면 그때는 오히려 매수 타이밍으로 잡아도 괜찮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현재 1.12, 1.2 언더의 정도의 금리 상황에서는 그 정도 우려는 저는 좀 과도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관련해서 혹시 또 이야기가 좀 남아있나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아무래도 시장의 절대 가격이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약간의 매매를 하신 분들 입장에서 좀 프록시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 건 최근에 제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채권수 명목금리 같은 경우에 기대 인플레이션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임팩트보다는 차라리 달러 인덱스하고 비트코인의 가격을 보면서 차라리 매매를 하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증시랑 반대로 간다고 그러셨나요? 이 두 개가 다 유동성이랑 달러 가치와 연관이 돼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유동성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동성이 단기적으로 기대심리가 올라갈 수 있을까? 떨어질 수 있을까? 물론 제가 이런 말씀을 하면 어떻게 그것만으로 해석돼? 저도 인정합니다. 그것만으로 해석이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최근에는 그런 움직임이 증시하고 연관성이 있게 나타나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표를 본다면 이 두 지표를 보고 결정을 내리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정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중국, 유럽 그리고 미국 상황까지 지구 한 바퀴 돌아서 정리해 주신 우리 미래수대우의 박광남 선임연구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